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의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섬의하 의원이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와 관련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의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07년 협약을 비준한 이래 처음인데요. 위원회의 성명은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한 가결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성명에 관해 대한민국 사회가 받아들여야 하고 탈시설 정책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파견한 카자흐스탄 시장개척단이 약 376만 달러, 하나 52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개척단은 우수 장애인기업을 수출 유망국가로 파견해 현지 바이어 상담과 시장 조사 등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센터는 환경, 화장품, 식품 등 현지 시장성이 높은 분야에 장애인기업 10개 사업의 전문 마케터를 통한 홍보물 제작 등을 사전 지원하고 총 46개 현지 바이어와 1대1 수출 상담을 매칭했다고 말했습니다. 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수출 계약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수출 역량과 판로를 확대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글로벌 장애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장애인 스타 발굴 프로젝트 이음 가요제가 오는 8월 30일 저녁 6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립니다. 이음 가요제는 장애인들에게 대중 가수로서의 길을 열어주고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참가 자격은 음악을 사랑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 분야는 가요,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참가 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빗댄 소리 글로벌 예술협회 또는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